미추홀구 도하 2, 3동 주민 이봉용 씨가 16일 지역 저소득 가정을 위해 서달라며 후원금 5천만 원을 학산나눔재단에 기탁했습니다. 이봉용 씨는 젊었을 때 어렵게 아이들을 키웠던 것을 기억하고 저소득 가정의 불편함을 공감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김영길 학산나눔재단 이사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학산나눔재단을 통해 도하 2, 3동 대학생 장학금과 소외이웃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